98번 문제 보면요. 이게 약간 꼬아놨어요. 약간 꼬아놨는데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약간 꼬아놓은 상태라서 애들이 초반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건데 지팝 x가 0부터 4까지 나온다. 맞지? 근데 이 fx가 있어요. 이 fx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mx 플러스 m 플러스 1로 나왔는데 이 x에서 x로의 함수야. 이 말 자체는 뭔데요? x에서 x로의 함수란 말은 이 말 자체가 함수 fx가 x에서 x로 간다는 말은 공력 자체가 0부터 4까지란 말이죠. 맞지? 그러면 0지 보너스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없는데 0. 0지 보너스 때 가장 큰 값이 4 맞나? 또 4지 보너스에서 가장 작은 값은 0 4지 보너스 때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값은 4 그 값들이 m의 값의 극값이라고 그래야 될까? 최대치와 최소치를 나타내게 해주는 값들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m은 기울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가정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m 값이 양수일지 음수일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 형태를 봐야 되죠. 일단 이 fx부터 정리합니다. 함수 나오면요. 무조건 앞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1차 방식은 1차 함수는 정점이라는 게 있죠. 맞니? 어떠한 직선이든 정점이 있어요. 그 직선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 그 정점부터 찾아야 되죠. 그거 탈락과 민수분 해보면 알죠. m으로 묶어가는 거잖아요. x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이 말 자체는 이 직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아 얘가 뭔지는 몰랐지만 내가 지금 요렇게 가잖아. 첫 번째. 작은 거지 보너스 때 가장 작은 거 나오고 0지 보너스 때 0 나오고 4지 보너스 때 4집 4 나올 수 있는 m값을 구한 다음에 요 m 사이면 무조건 요 사이를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맞죠? 지금 무슨 말인지 x에 가장 작은 걸 집어넣더니 y가 가장 작은 게 나왔고 x에 가장 큰 걸 집어넣더니 y가 가장 큰 거 나왔다 하면 요때 요 l값의 범위가 되니입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0지 보너스는 얼마나 나옵니까? 0지 보너스는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 됩니까? 맞죠? m 플러스 1이 0이 안 돼. 따라서 m은 얼마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 요때 40은 얼마 돼? 5m 플러스 1입니까? 맞지? 이게 얼마 돼야 돼? 4 돼야 돼. 그러면 m 값은 얼마 돼야 돼? 5분의 3대야 되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벡터는 가정하여서 이 m의 범위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대. 5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된다. 5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0,4,4를 극으로 하는 그래프로 나오진 않아. 반대로 나오는 그래프. 반대로 5분에 0지 보너스 때 4가 나올 수도 있고 4지 보너스 때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꼭 굴러가는 그래프죠. 흔히 얘기하면 감소하는 그래프지만. 맞아요? 자 이렇게 나왔다 치면 똑같이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집어넣으면 m 플러스 1이니까? 맞지? 이게 4래요. 그러면 m 얼마 돼야 돼? 그러면 3입니까? 그 다음에 4 집어넣을 때 그러면 4 집어넣으면 5m 플러스 1이에요. 이놈이 0이면 되죠. 그러면 m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따라가서 이 m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그 3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맞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x에서 x로 가기에는 함수가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확실한 거는 여기 안에도 되고 여기 안에도 되는 공통의 범위 찾으면 끝나버리죠. 그러면 여기에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m 값 범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5분의 3까지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3까지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3까지 이거의 공통법이네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뭐보다는 5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뒤에서 앞의 거 뺀 값을 b 마이너스 a라고 했고 뒤에서 앞의 거 빼면 5분의 4고요. 맞니? 그 5분의 4에다가 얼마 곱하면 5 곱하면 답은 4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뭐 또 그래프로 좀 본다면 이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래프로 본다면 이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1이에요. 다른 풀이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있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면 x가 0부터 4까지죠. 맞죠? 공력도 0부터 4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진할 수 있는 요 부분 안에 있는 어떠한 영역도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맞지? 1,4가 될 수도 있고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함수기 때문에 공력이 남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죠. 맞지? 3,4가 될 수도 있고 3,1이 될 수도 있고 3,2.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되는 이 부분을 지나가게 되는 직선을 만들어주면 되지.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을 쭉 껐을 때 x에 까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얘가 이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극각을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맞죠? 이 직선상 이러한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한단 말이야. 맞지? 맞아요? 근데 지금 봐봐. 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음 얘가 이거 보다 내려가면 돼요. 안 돼. 얘가 이거 보다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이해됩니까? 쌤 그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한번 봅시다. 만약에 쌤 이 m값이 이 사이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왜 안됩니까? 얘도 어차피 0,0인데요. 왜 안될까? 2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의 함수값이 여기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20을 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뭐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끌었으면 x에 20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수값 존재 자체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안에서 나오는 y값들이 0하고 4상이 있기만 하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이잖아. 그래서 0부터 4까지 사이에 있는 값이 이 안에 있는 값의 y값이 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을 이렇게 꺼버리면 쌤 1부분을 지난다고 해서 1부분만 지난 거지 나머지 부분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맞죠? 마찬가지로 얘가 쌤 이렇게 끄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끄었어. 이렇게 끄면 쌤 1콤마 얼마나 왔고 2콤마 다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3콤마가 밖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이 초록색 범위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뭘로 구할 수도 있다? 자 이 점을 지금 뭐라 한다? 4콤마 0이란다 했죠. 맞지? 그리고 이 점을 마이너스 1콤마 1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울기 값이 m이잖아. 맞지? 그러면 4콤마 0 마이너스 1콤마 1이니까 이걸 때려 넣어보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콤마 2 기울기 구합니다. 기울기 첫 번째 요거 기울기.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얼마 나와요? 5 됩니까? 0에서 1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아 이 기울기 나왔고요. 얘의 지점은요. 지금 4콤마 4입니다.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 넣어져 기울기 m은. 4에서 1 빼면 3. 그래서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초록색이 가장 끝 경계가 될 것이고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끝더라도 전부 다 0부터 4까지의 정의되는 y값이 0하고 4칸이 나오게 되죠. 맞지? 그래서 아 m의 범위는 요거에 대한 범위가 되겠고 마이너스 5분의 1과 5분의 3 사이구나 그런 건 같아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뭐 그래프로 판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모르겠으면 식으로도 정리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일단 다음은 똑같이 4로 나옵니다. 되겠죠? 201번. 실수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fx는 1-x와 2-x 자 근데 1-x라 할 때는 뭐냐면 x가 유리수라면 1-x에 대입시켜라. x가 무리수라면 2-x에 대입시켜라. 근데 자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다 했죠. 그러면 실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맞죠? 그러면 내가 뭔지는 몰라도 유리수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보고 무리수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맞지? 첫 번째 x가 유리수라고 가정합시다. 자 첫 번째 x가 유리수라고 가정합시다. 모르겠으면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오케이? 숫자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그냥 나는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문자로 놔둬어요. x를 유리수라고 하자 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 집어넣어야 돼요? fx는 fx는 지금 어때요? 1-x죠. 맞니? 그 다음 f-x는 뭐냐면 유리수가 x인데 유리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 해서 마이너스 x가 무리수로 바뀌진 않습니다. 맞죠? 유리수의 부호를 바꿨다 해도 마이너스 x는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x도 유리수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도 어디 집어넣어야 돼? 이 x자리에 집어넣어줘야죠. 맞아요? 그럼 뭐가 돼버립니까? 1-x가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두 마리를 뭐하러 했다? 더하러 했어요. 그래서 이 fx와 이 f-x를 더하니까요. 2가 나오죠. 따라와서 아 x가 뭔지는 몰라도 유리수 하나 집어넣었더니 하나를 무조건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5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죠. 5가 유리수잖아. 맞지? 그럼 1-5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4죠? 맞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마이너스 5도 유리수거든요. 그럼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6 있죠? 이거 두 개 더하래요. 다음 2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보편적으로 문제풀기 위해서 문자로 놔둔 것 뿐입니다. 자 그거 문제풀 때는 어?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저게 몇 개 없는데요? 그럼 숫자 안 끄거나 때려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x가 무리수라고 가정합시다. 자 x가 무리수라고 가정해버리면 문제에서 fx는 1 2-x다 되죠. 맞아요? 2-x가 됩니다. 그리고 f-x도 물었어요. 그런데 무리수에다가 부어바꿈다 해도 얘는 무리수예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x도 무리수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어디에 똑같이 여기 집어넣어요. 그럼 뭐 됩니까? e 플러스 x 되죠. 어차피 문제에서는 이 두 마리를 또 더하게 됐어요. 그래서 fx랑 뭐랑 f-x랑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입니다. 마찬가지로 얘 아무거나 들어야 돼요. 맞죠? e-Root-e 루트-e를 집어넣었다. 그럼 e-Root-e랑 마이너스 루트-e 집어넣으면 e 플러스 루트-e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4 넣어줘. 그래서 뭘 풀어도 상관없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치역은 2하고 4가 되어있고 두 개 곱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8입니다. 203번 실수전수 집합에서 R에서 R로 간다. 맞지? 그러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정의역 가치역이 저 풍력이 있는데 이때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fx는 2 마이너스 절대 다 됐습니다. 자 이거 맞추는 사람 맞추는 사람 한 명 두 명 자 봅니다.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4 자 봅니다. fx 플러스 4랑 fx랑 같다는 말은 얘는 주기암수입니다. 주기암수라는 말은 실제로 눈잇과 통틀어서 잇과만 보통 많이 쓰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주기암수라는 걸 배우거든 삼각암수에서 그래서 주기암수 주기암수가 뭐냐 어떠한 그래프가 반복되는 형태 알겠니 어떠한 그래프가 어떠한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때가 그대로 뒤에 붙이고 또 때에서 그대로 뒤에 붙이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주기가 얼마냐 하면 4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차인 만큼씩 그래프가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려보면 알겠죠. 자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프는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프는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하면 수학 잘 못하는데 하고 똑같은 거 돼버려요. 앞으로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2입니다. 이 4 아래에서만 내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자 일단 꼭 알아야 되는거 절대값이 나온 그래프도 꼭 아셔야 됩니다. 1차 함수에서 절대값 X에 대한 절대값이 씌워져버리면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V자 모양이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그 0이라는 기준은 절대값 안의 값 C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값 안 자 한번 보고 가보시네요. Y X 이렇게 있어요. 맞죠? 맞니? 여기에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게 X 였는데 이거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밑에 극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V인거 해야 된다고 됐니?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마이너스 X죠. 맞지? 그러면 얘는 Y 좌푸들이 다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Y가 거꾸로 뒤집힌 형태가 되죠. 앞에가 얘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뭐 붙었어? E 붙었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다시 2만큼 들어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처음부터 2만큼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V이긴 한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뒤집어진 V 맞지? 눈웃음 이거 이거 이 모양에다가 플러스 E 붙어서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 자 근데 봐봐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는 만약에 내가 3이라는 갈부를 갖고 싶어. F3 알겠니? F3을 가지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면 되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3으로 만들어버리면 X에 뭐 집어놔야 돼? 마이너스 1이 하면 이제 F-1이 되어버려요. 맞지? 그러니까 F에 X에 3집어놓은 값이나 마이너스 1집어놓은 값이나 똑같은 값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집어놓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3일 때는 당연히 뭐 X에 마이너스 1집어놓은 3일 때는 X에 마이너스 1집어놓은 이것도 이 값하고 똑같은 일치한 값으로 간다. 4일 때는 4일 때는 4일 때는 4일 때는 0집어놓은 값하고 똑같죠? 맞지? 그러면 4일 때의 값은 0집어놓았을 때 이 값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히 5집어놓으면 1일 때의 값하고 똑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V모양의 그래프가 반복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뭐 물었냐면 F19와 F-5를 물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게 4주기로 간다는 걸 내가 깨우쳤으면 19에서 4뺀 15의 값이나 F19의 값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F15랑 똑같은 건 F11이죠. 4를 빼면 또 F7이 되죠. 또 4를 빼면 F3이 되죠. 3도 아직 정이 안 되어있잖아. 문제에서는 맞지? 그러면 또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맞지? 따라와서 F19는 F-1하고 일치하단 말입니다. 함수값이.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값 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1 넣어죠? 집어넣으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1입니다. 그 다음 F-1은요.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되어있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5값을 물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4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 또 뭐가 되어버려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F-1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도 얼마대요? 1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가 되는거죠. 그래서 주기함수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5번 보면요. Fx는 이차함수에요. 자 그리고 Gx는 봐봐 이것도 봐봐 Gx 아 이건 아니구나. Gx-1이랑 Fx-1이랑 같다. 맞지? 맞아요? 여러분은 조금 여러개 풀면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건 뭔데 G에 E값이 나오도록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도록 E가 되도록 이 말은 X에 뭐 집어넣어라 3집어넣어라 X에 3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 4 따라와서 F4값을 넣은거죠. 맞니? 4집어넣으면 얼마 안되요? F4는 문제 나이거나 15편이죠. 4, 16 3곱하면 48에다가 플러스 4한 다음에 빼기 했죠. 얼마 나와요? 50 그래서 답은 50이 답입니다. 207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E인데요. 함수가 있어요. 그때 F함수와 G함수가 같대요. 자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함수가 같다라는거는 함수의 모양이 같다가 아니고요. 정의역에 따른 치역의 값이 같으면 함수가 같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할 때 Y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X 세세곱이라는 그래프는요. 같은 함수에요. 맞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둘 다 마이너스 1 나오나? 0 집어넣으면 둘 다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둘 다 1 나오죠? 그러면 아 이때 이거 두개의 그래프는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그래프 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랑 이 그래프의 이 함수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랑 뭐하다? 같다. 두번째 여기에 2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에 2 집어넣은 값이랑 같다. 해도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또는 다르게 풀려면 얘랑 얘랑 같다 했을 때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그때 그 두 분이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해도 돼요. 알겠니? 뭘로 풀어도 되는데 일반적인 함수의 개념으로 간다면 정의역 집어넣어서 나오는 치역이 같은 값으로 비교합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얼마대요? F-1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얼만데 빨리 얘기해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얼마대요? 마이너스 6입니까? 그럼 G-1은 얼마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까? 아 문제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구나. 첫번째 알람 안 들었구나. 두번째 뭐 집어넣읍시다? E 집어넣읍시다. F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2입니까? 0이죠. 그 다음에 G에 2 집어넣어 버리면 2A 플러스 B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온거는 2A 플러스 B는 0입니다. 이 말이죠. 맞지? 자 열리로 합시다. D에서 앞분도 뺏시다. 그냥 2A에서 마이너스 A 빼면 3A B에서 밑변 날아가고요. 0에서 마이너스 U 빼면 6 따라서 A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그럼 B는 자동 마이너스 4 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이런식으로 정리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하래요? 두 마리 더 알았습니까? 답은 얼마돼요? 마이너스 2 자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방정식으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2랑 AX 플러스 B랑 각계하는 X의 값이 뭐다? 마이너스 1과 2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그럼 이거 1이 바뀌어요. 다 넘깁시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B 플러스 2는 뭐다? 0이다. 맞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걸 보면 두 분의 합이 얼마야? 1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 두 분의 합이 1이라면 얘가 뭐가지야 돼? 마이너스 1인데 알았죠. 합은 구호 만들어 나가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따지면 맞니? 또 얘가 뭐가 돼야 돼? 얘는 그대로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B값은 자동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 A값은 얼마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니?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풀어줬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늘어 풀기 좋아요. 왜? 이거 지금 3차식 나왔으면 3차 방식 풀어야 되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2차식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쓰고 또는 인수분해가 정리하는지 몇 시를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푸는데 3차식 나오면 아직 안 익숙하기 때문에 3차식이 나왔다 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해되겠어? 208번입니다. 자 208번입니다. X는 0, 1이고요. Y는 1, 2, 3, 4야. 자 이때 정의역과 공력이 나왔는데 자 Fx와 Gx가 또 같은 암수가 된대요. 흔히 뭐하면 돼요? 때려놓으란 말이죠. 0집으로 합시다. 0집으로 하면 얼만데요? 3, 4. F1하고 3입니까? 네. 또 G1하고는 얼만데요? A 플러스 B인가요? 네.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다? 3. 3이 다 하나 나왔죠? 두 번째. F1은 얼만데요? 1집으로 하면 1입니까? 5 빼기 4니까요. G1은요? 네. B입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B가 1이네요. B1이면 A2네요. 맞아? 문제에서 EF-B하라 했기 때문에 4 빼기로 답은 3. 자 210번 봅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X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어요. F와 G가 같다.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어떤 정의역을 집어넣을 때 맞지? 어떤 정의역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치역의 값이 일치해야 돼. 맞지? 그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뭔지 모르니까 X에 어떠한 수를 집어넣읍시다. 그 숫자가 그냥 내가 X라고 해도 되죠. 맞지? 그러면 아까 풀었던 방정식처럼 정리하는 거네요. X의 값 플러스 2랑 뭐랑 같다? 2X의 값 플러스 X랑 같다. 이걸 만족하는 X의 값 찾아냐면 끝입니다. 맞죠? 맞니?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딱 생각해봐. 얘가 내가 잘 몰라. 3차 방식을 못 풀겠어. 근데 이미 3차라는 건 알잖아. 보통의 실근은 몇 개 나와요? 3개. 그럼 원수의 갯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8.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7. 답은 3번이겠죠. 근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맞죠? 왜? 허근이 있을 수도 있거든. 맞니? 그래서 실제로는 식을 정리해봐야돼요. X의 값 마이너스 2X의 값 플러스 X 아니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까? 3차 방식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조립법? 어? 3차 방식 풀 때 가장 좋은 방법? 조립제법? 조립제법?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술을 해줘. 맞죠? 근데 그 인수분해가 안 떠오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거죠. 맞지? 근데 이건 인수분해 바로 됩니다. 앞에 거 두 개 끌으면 어떻게 돼요? X의 값을 묶고 나면 X-2입니까? 뒤에 거 마이너스를 묶고 나면 X-2입니까? 맞나? 그러면 X-2로 묶고 나면 이쪽에 뭐 나와요? X의 값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X-2면 X 플러스 1, X-1은 0.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죠. 맞지? 식이 해가 세 개 나왔잖아.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상선. 맞니? 그 부분집합에는 0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집합이 이래야 된다고 이 집합 X가 마이너스 1, 1 이래야 되고 2, 마이너스 1 이래야 되고 또 뭐되요? 1, 2 이래야 되고 1이 써도 되고 마이너스 2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1 있어도 되고 원래는 마이너스 1과 1과 2 있어야 되고 원래는 공집합 이렇게 해서 8개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공집합은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버리고 그래서 한 개 빼면 얼마 나온다? 7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봅니다. 이베이 시에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정의난 함수가 나왔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자 일단 꼭 알고 계세요. 우리 앞으로 뒤에서 배우면 역함수 개념하고 똑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그래프가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앞에서 1대1 대응 봤죠? 이건 1대1 대응이 안 돼 이건 1대1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1대1 함수라 했어요. 맞죠? 맞니? 자 1대1 대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얘는 아니고 밑에 보면 위에 보면 끝없이 다 나와야 돼. 맞죠? 직선 이런 게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1대1 대응이냐 하면 이 함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까지 자 집중해라. 딴 애들 늘 보잖아. 증가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뭐가 돼야 돼요? 증가해야죠. 맞지? 증가하다가 뭐가 돼 버리면 감소하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럼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얘는 항상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돼. 그럼 내가 이 성질만 보고 정리하면 A 플러스 3하고 이거의 기울기. 봐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X의 영재으로 분야하면 둘 다 0포가 1이거든요. 맞죠? 그때 얘의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 나오는 이 직선과 X가 0보다 클 때 나오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돼요. 자 얘가 마이너스 했으면 얘가 마이너스 하면 되죠. 왜? 이렇게 마이너스 오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돼도 어차피 얘들은 1대1 대응 되거든. 맞죠? 또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 하면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 올라가도 되죠? 그럼 키즈한 거 쭉 하면 돼. 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내가 이제 결론은 먼저 얘기하면 기울기의 부호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결론이야. 그럼 뭐만 되면 돼요? A 플러스 하고 E 마이너스 A 하고 곱했는 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수돼야 되죠. 맞니? 부호가 같으면 돼. 둘 다 마이너스 해야 되고 둘 다 플러스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합시다. 왜 그러냐면 2차식의 부호가 최고차식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2잖아. 이게 얼마나 작죠? 그럼 A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까? 마이너스 3하고 B 사이 B 사이에 있는 정수 물었죠. 뭐부터 뭡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잖아. B에서 앞의 거 빼고 더하기 1하면 다 얼마나 나와요? 4개 나오죠. 216번, 215번과 완전히 1차합니다. 뭐냐면 215번은 그래도 문제에서 보기 쉽게 분리시켜준 거고 맞지? 216번은 뭐가 분리해서 적어놔야? 이 말이죠. 얘 기준되는 것만 먼저 봅시다. 언제 기준이에요? 절대값이 0되는 값. X가 언제인데요? 1. 그럼 얘가 X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집니다. 맞죠? 자 일단 X가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정리할게요. X가 1보다 작으면 이 식 어떻게 나와요? 부호 반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AX 플러스 1로 나오죠. 자 요거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하면 X로 묶어내면 얼마 돼요?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 됩니까? 맞죠? 두번째 5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정리합시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온다. 맞지? 그런데 X 마이너스 1 플러스 AX 플러스 1 그러면 맞는데 그냥 적어놓고 한번 할게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AX 플러스 1 그래서 얘 정리하면 A 플러스 1의 X 요렇게 나오죠. Y 좌편이 형이 이해됩니까? 얘는 지금 1 집어넣으면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1 기준에서는 똑같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나와준데 봐봐 이 말은 1이랑 기준선 안에서 1이랑 기준선 안에서 어떠한 직선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왼쪽에 있는 직선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한 직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A 플러스 1의 X라는 직선이에요. 맞지? 근데 아까하고 똑같이 내놔 안하자. 딴 거 뭘까 없어. 1 집어넣어서 똑같은 값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놈의 부호가 뭐가 되는데? 같으면 돼. 알겠죠? 왜냐하면 이 직선도 1 집어넣을 때 뭔지 몰라도 어떤 값 나왔고 이 직선도 1 집어넣어서 똑같은 값에서 시작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기울기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면 돼요. 또는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 뭐만 찾자? 기울기만 계산하자. 그러면 A 마이너스 1하고 A 플러스 1 곱했는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맞는데 기울기의 부호 같아야 되니까 이거 양수가 됐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일 때 양수니까 가장자리값이고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1번 되겠네요. 1번. 자 219번 봅니다. 219번 보면 X by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근데 얘가 1 대 1 함수가 된대요. 자 일단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자체가요. 이게 그래프부터 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거 2차 함수꼴의 문제하고 비슷한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는 많이 나왔죠.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1부터 그립시다. 얘는요.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에서 D집 올렸기 때문에 V 모양으로 나옵니다. 기준은 뭐고? 2고요. 맞죠? 2를 기준으로 V 모양으로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1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2를 기준으로 플러스 1만큼 올라갔으니까 얘가 2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얘가 2,1이고 아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근데 이게 1 대 1 함수가 돼야 돼. 근데 봐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 대 1 함수 또는 1 대 1 대응은 V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맞죠? 근데 문제에서 정의하기 어떻게 됐냐. X는 어떠한 수 K값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보겠다는 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내가 일단 확실할 수 있는 거 K가 여기에도 상관있어? K가 여기에도 상관없죠? K가 여기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면 계속 증가하잖아. 상관없죠?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상관없죠? 왜? 이거 기준에서 오른쪽은 전부 다 증가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완성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여기다 치자. 그러면 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1 대 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K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만 2까지는 가능하겠지만 2보다 왼쪽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법은 K값은 2가 돼도 되고 2보다 오른쪽에 써도 됩니다. 됩니까? 맞죠? 자, 그다음 문제에서 1 대 1 대응이면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데요. 1 대 1 함수이기 때문에 Y값 자체를 내가 비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하필이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맞니? 근데 봐봐. 그래서 답은 이제 끝이거든요. 이걸 끝인데 만약에 Y가 2라고 나왔다. 만약에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왔다 하면 2가 되는 지점이 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지? 그러면 K값이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때는 K값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게 K가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K값의 획값 이게 지금 얼마니까? 3집으로 하면 되나? 3집으로 하면 2 나오죠. 만약에 K가 2.5라고 가정합시다. 2.5를 여기 집어넣는 순간 얘는 2보다 작은 수가 나와 보여요. 문제에서 말하는 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 이 범위 안에 맞는 숫자를 딱 집어넣을 때 나오는 Y값도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2,1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2가 하나로 끝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 더 봐주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원래는 얘가 Y범위가 2 또는 2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다 쳐도 얘가 2가 되는 지점 3보다는 왼쪽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2.5를 여기 집어넣은 순간 1.5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죠? 그때는 아, 두 번째죠. 두 번째 비교할 거는 Y에 집어넣는 값이 K를 집어넣는 값이 뭐 절대가 K-2죠. X에 K를 집어넣는 값이 플러스 1 이놈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프 그리면 쉽죠. 이걸로 정리하면 K-2의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와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이 풀리면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알겠니? 지금 문제에서 내가 금방 이걸 2로 만들어 놔다 치지. 2로 만들었으면 얘가 전부다 2가 됐을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1대겠죠. 넘어가면. 맞니? 이게 볼밑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사잇값 정리하면 K-2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K-2는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정리하면 이게 어떻게 돼? K는 1보다 작거나 같고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얘랑 공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 얘 했으면 여기서 답이 3부터 라고 이 문제가 이차함수에서도 많이 나와요. 알겠니? 이차함수도 어차피 똑같은 게 있으지. 이거나 이거나 다른 게 없죠. 맞지? 그래서 이차함수 문제에서 나와도 뭐부터? 꼭지점 왼쪽으로 만약에 이게 작다라고 내버리면 어떻게 돼? X가 K가 작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왼쪽으로 봐야 되죠. 맞죠? 크거나 같습니다 하면 오른쪽으로 봐야 되죠. 맞지? 그래서 나눠놓고 두 번째 뭐 했는 거? 그때 숫자를 대입했는 값 K값을 대입했는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돼? 다시 공력에 있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19번 문제가요. 내용이 쉬운 듯 보이는데 많이 틀리려. 되겠습니까? 자 220분 봅시다. 얘는 X에서 X로 가는 이차함수예요. 맞죠? 근데 지금 이차함수 나오면 이차함수 그래프 그래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까요? 온 지 10분도 안 돼. 나 졸고 있으면 어쩌자마자 이거. X제곱 플러스 4X는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맞죠? 열던 거 그냥 아무튼 안 했고요.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다. 맞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으냐면 집합 자체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였고 공력 자체도 X는 Y는 K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정리를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 K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K값 자체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죠.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잘려버리면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맞지? 결론 첫 번째 아, 쌤 K값은요.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야 됩니다. 맞죠? 금방 했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그때 그 K값을 집어넣는 게 공력도 만족해야 돼. 근데 이거는 공력이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는 K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4K라는 놈이 맞니? K제곱 플러스 4K라는 놈이 무조건 뭐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야 되죠. 맞아요? K제곱 플러스 4K라는 놈이 무조건 K보다 크거나 같다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실제로는 이게 같은 지점에서 는 해서 풀어도 됩니다. 구동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K제곱 플러스 3K가 얼마 되면 돼요? 0입니까? 그러면 K 인수분하면 K 플러스 3입니까? 그러면 K값 얼마 돼요? 0건은 마이너스 3이죠. 문제에서 근데 뭐라 했어? 1대 1 되도록 하는 실수 K값 구하라 했는데 아까 내가 첫 번째 K값 범위로 뭐였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 맞지?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했고 자 지금은 쌤이 왜 0을 적었냐면 아까 위에 219번 문제는요 1대 1 대응이 아니었어요. 보면 알겠지만 219번 문제는 1대 1 대응이 아니었고 1대 1은 함수였어. 그래서 공격 중에 남는 부분이 생겨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이 부분은요 지금 이거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대 1 대응이 아니었잖아. Y bar Y는 K 바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K 20번 하면 100% K 나와야 돼. 얘는 남성분이 있으면 안 돼요. 1대 1 대응은. 그래서 내가 N을 바꾼 겁니다. 문제를 잘 안 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번에 N을 바꾼 거고 근데 K값은 0하고 마이너스 3. 됐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했지. 그럼 답은 몇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221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 정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말은 정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집합의 온수들을 집어넣을 때 이거 여기에 집어넣더니 그 값 자체가 다시 뭘로 나온다? 똑같은 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1 집어넣으면 1로 나온다. 뭐 2 집어넣으면 2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모든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다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맞죠? 그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냐고 묻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정역 안에 뭔지 몰라도 그 정역 안에 원수 중에 이미 한 개를 내가 T라고 줍시다. 그럼 T를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얼마 돼? Ft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그거 나올 거고 이 값이 다시 T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한 값으로 줍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이 학원 얼마 돼?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만족하면 T 값만 찾으면 되죠. 2t로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이래 넣었죠. 따라서 2t에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 그럼 0입니다. 효과 나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T 값은 뭐다 해? 0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 이 말이야. 0집어내도 0 나올 거고 2집어내도 2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집어내도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이 말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언소의 개수를 묻는 게 아니야. 이때 이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면 0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되고 정의역 자체가 0하고 1을 갖고 있어도 되고 0하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부분집합을 해보죠. 마치 0과 2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맞죠? 최소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공집합은 안 해야 된다 했거든요.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층인데요. 공집합은 하나 빼줘야 되죠. 모든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거든.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7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2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점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이때 F2 곱하기 G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어. 그치? 근데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예요. 그럼 끝나버렸네. F2 F는 항등함수라며 그럼 2집을 넣으면 당연히 뭐 나와요? 2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일단 2입니다. F2는 2다. 라는 거죠. 그럼 GX는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G의 머리집을 어떤 특정한 함숫값이 하나 나올 거라고. 근데 Fx와 Gx와의 그래프의 교점은 3이래요. 자 이 말은 잘 봐. 내가 그래 볼게요. 항등함수의 일반적인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항등함수의 일반적인 식은 뭔데요? Y는 X죠. 자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를 쭉 끌었어요. 이게 Y는 X입니다. 그 다음에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는 상수함수는 어떻게 꺼져요? 옆으로 이렇게 꺼지죠. 이 상수함수를 꺼는데 GX를 꺼는데 어떤 식이 나왔냐면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 자체가 X자표가 3이래요. 이 말은 얘가 이렇게 쭉 꺼졌는데 이때 이 교점에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나왔다? 3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언니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점의 좌표는 여기에도 성립하고 여기에도 성립한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버려요? 3,3이 되겠죠. 황금함수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Y값은 3이 될 거고 따라서 얘는 Y는 3이 될 거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네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 FX라 불렀고 얘네보고 우리는 GX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G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도 뭐가 나올 거다? 3이 나올 거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두 개 곱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6이 됩니다. 26번 실제로 이거는 모호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 F가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하여 FX-Y는 FX-FY입니다. 를 만족시키고 F1은 3이 나왔다라는 거죠. 딴 거 필요 없어. 밑에 있는 건 난 읽기도 전에 무조건 하나만 해놔야 돼요. 뭐부터 하냐 하면 X에 0 집어넣고 Y에 0을 대입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고 DC는 성립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식과 이 식의 공통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값을 만들면 그 값이 뭔지 알거든.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앞에 넣게 돼요. F0 빼기 0이죠. F0 빼기 0이죠. F0 빼기 0입니다. 정리하면 얘는 F0이죠. 그렇지? 얘는 F0이고 얘는 0이 되어버려요. F0 빼기 0은. F0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식이 뭐다. 아! 이 식은 F0은 0입니다. 이 함수 자체가 0 집어넣고 0 다운로드 케이스구나. 두 번째.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X의 0 집어넣고 자, Y의 0 집어넣고 어떻게 됩니까? Y의 0 집어넣고 돼요. 근데 Y의 0 집어넣고 버리면 얘 Fs 빼버리고 이거 Fs 빼기 F0인데 F0이 0인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X의 0 집어넣고 저 X의 0을 집어넣어볼게요. X에만 0을 한번 집어넣었어요. X의 0 집어넣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F0 빼기 Y는 F0 빼기 FY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조금 더 이쁘게 적어보면 F-Y는 F0은 아까 0이라 했으니까 날려봐도 되죠? 마이너스 FY 자, 이걸 보고요. 우리는 우리는 함수 개념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왜 다 부러졌대? 속상하게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선생님, 기함수라는 말은요. 현 교육과정상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상은 뭐라고 쓰냐면 홀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홀함수는 또 뭐냐? 홀함수는 또 어떤 내용이냐? 홀함수라는 말 자체 기함수라는 말 자체는요. 원점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자, 원점 대칭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F 자체의 식은요. 무조건 원점 대칭입니다. 봐봐. F에 1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 이랑 집어넣으면 봐. F-1은 F1의 부호 반대입니다. 가 되는 거거든. 맞죠?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Y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었잖아.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거죠. 맞지? 이 말로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가지고 내가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식이 뭐냐 하면 세 번째 이걸로 통해서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게 요령이에요. 문제 좀 풀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데 요령입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됐냐 쌤 Y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Y인지 물어볼게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봅니다. 쌤이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됐냐 하면 Fx 플러스 Y는 으로 바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Fx 플러스 Y는 Fx 빼기 Fy인데 잘봐 빼기 F 마이너스 Y로 바뀔다니 이해됩니까? 네. 자, 요렇게 되는데 내가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지금 F라는 함수는 기아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홀함수 원점에 이를 치인 거라고 이 말은 자, 요거 조금만 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마이너스 말로 줄 거야.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Y는 그냥 Fy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해되나? 그러니까 F1의 값이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의 값이랑 같다 이 말이야. F2의 값이랑 F... F... F2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마이너스 Y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 말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Y 자체가 뭐하고 똑같다? Fy하고 똑같다는 거죠. 맞니? 결론적으로 20을 다시 바꿔버리면 Fx하고 Fy가 됩니다. 그냥 성질을 놓는다면 이게 넌게 잘 안보입니다. 쌤, 여기 있는 게 얘가 뺀다고 이 값 뚝 떨어져서 빠진다고 하는 거는 이걸 보고 이걸 적을 수도 없어요. 원래는 이런 걸 따라가야 됩니다. 맞죠? 함수 안에서 뺐다고 밖에서 뺐는 거랑 같아질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맞지? 근데 내가 써보니까 이걸 성립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맞지? 그래서 Fy 대신 마이너스 Y 지분은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되는 거죠. 내가 Y에 마이너스 Y 지분을 봤으니까. 자, 이런 식이 되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식이 이제 나왔잖아. 쌤, 그러면 이 식 자체가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돼요. 이 식이 다 풀어져가지고 자, 이렇게 가는데요. 자, 내가 식을 바꿨죠, 이제. 맞지? 그럼 여기서 내가 아는 거 뭔데요? 자, 정리할 수 있는 거. 내가 여기서 아는 건 F0은 얼마인데요? 0이에요. 그리고 F1은요. 문제에서 얼마로 줬어요? 3이래요. 그러면 F2라는 규칙을 찾아 봐야 되겠죠. 맞지? 이제. 내가 만들어 봅니다. 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 볼 게 F2래요. F2라는 거는 뭘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로 갈 수 있니? 맞아요? 1 더하기 1로 갈 수 있죠. 그러면 F1 더하기 F1입니다. 맞죠? 자, 근데 아까 F1이 얼마였어요? 3. 3. 맞니? 맞죠? 자, 그럼 집어넣으면 6 나오는데 뭐 좀 이따 계산하고 아, 얘는 2F1이구나. 우리가 규칙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지금부터 숫자되는 건 될 건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F3은 어떻게 되냐면요. 잘 봐. F3은요. F1 더하기 F2하고 똑같아요. 맞니? 근데 F2라는 거는요. 금방 풀었잖아요. F2는 2F1이었거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결론적으로 푸니까 3F1이 되어버리죠. 이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규칙참는 예측을 한 번만 더 합시다. F4라는 거는요. F1 더하기 F3인데요. F1은 그대로 F1이지만 F3이 금방 3F1이라네. 그러면 얘는 3F1 적어서 갔으니까 4F1이 되겠죠. 따라서 이 방법대로 따라가니까 F50이라는 거는 F1 더하기 F40이고 맞지? 이런 식으로 쭉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얘는 50F1이 되더라. 이 말이죠. 맞니? 자, 근데 문제에서 오라는 건 F50이거든요. 근데 아까 F1이 얼마였다? 3이었다? 그러면 여기 딱 때려놓은 푸는 답을 받아요. 100F1이. 당연히 이렇게 안 푸는 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규칙이든 내가 나름대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방법 말고라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푸는 게 규칙서에 이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거를 차가 보여준 거야. 그냥 이 부분으로. 난 이렇게 안 풀고 하나씩 하나씩 다른 규칙이 있던데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거 나오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식 다 져놓고 다 더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문제마다 다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따로 따로 따로씩 했으면 되겠죠. 29번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과 3을 모두 만족한다. 자 P가 소수이며 F P는 P다. 문제에서 소수는 그대로 소수로 나온다. 이 말이죠. 맞지? 그리고 지금 Fn이란 말은 이 숫자는 지금 소수가 아닌 숫자를 언급하는 거지. 네. 맞지? 두 개 곱했는 것이 각성수잖아. 합성수는 소수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관한 F100이라는 거는 F100이라면 100을 소수수로 시키면 어떻게 돼요? 10. 10. 10. 12. 자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까? 네. 그럼 100은 다 떨어트릴 수 있는 거야. 곱하기 5. 결론은 뭐냐 하면 F2 더하기 F50이 되죠. 맞지? 그럼 F50도 쪼갤 수 있지. F2 더하기 F25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론은 F2 더하기 F2 더하기 F5 더하기 F5 더하기 F5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2하고 5는 소수이기 때문에 결론은 예를 들어 자기가 뭐라고 나옵니까? 2 2 5 맞니? 문제에서 이걸 다 더하기 때문에 답은 14가 답입니다. 자 30번 실수 X와에 닿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 설명하는 조건에서 아까도 잘 하는 거 뺏긴 했는데 아까 뭐 했었냐면요 Fx랑 마이너스 Fx랑 같다 하면 그걸 우리는 G 함수 또는 홀 함수라고 불렀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점에 대칭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얘는 뭐냐 하면 얘는 F-X나 Fx나 X에 1집을 얻나 마이너스 1집을 얻나 똑같은 값이다 이 말이죠. X에 25는 값이나 X에 마이너스 25는 값이나 똑같은 값이다 이 말이죠. 25로 보면 맞죠? 그래서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서 얘는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기함수가 아닌게 우함수입니다. 지금 맞죠? 맞니? 자 우함수라고 부르고 우함수로 교육과정상으로는 짝함수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많이 쓰는 말이고 아 얘는 뭐냐 Y축 대칭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써주는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문제로 써주는게 아니고 뭘로 쓰는 거야? 내가 지금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런 내용은 이런거다. 자 그다음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뭐부터 해야돼요? 식 가식 정리하면 X에 뭐고 0집어놓고 Y에 0 한번 집어넣고 0집어넣고 F0을 집어넣고 F0 F0 빼기 0 변론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건 F0은 얼마냐고 0 0이죠 맞나 이 F0은 F0이니까 F0은 0 맞지 자 F도 나오면 선생님 대부분 다 F0 나옵니까 F0은 0으로 나옵니까 대부분 다 이런식으로 나오게 돼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내가 아는건 F0 요거 하나 나왔죠 맞지 이제 뭐해보자 F1 F1으로 하면요 1개에 1집어넣고 하나에 0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F0은 아니까 그러면 이번엔 X에 1집어넣고 Y에 0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1 더하기 0이니까 FD죠 맞지 아니네 1암으로 안되구나 안되죠 뭘 집어넣어야 될까 자 요거 써봅시다 우암수 특징 때문에 우암수 특징 때문에 뭘로 하냐 자 내가 바꿔 볼게요 X에 뭐 집어넣고 1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이란거 집어넣읍시다 같은 값으로 넣을거니까 맞지 정리해보면 F0은 됩니까 N은 F1이 됩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F-1이 되고요 플러스 4 됩니까 이거 근데 요 성질에 따라가면 X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꿔도 똑같은 값이나 온단 말이기 때문에 이 값도 결론적으로 우리를 뭐로 볼 수 있어요 F1로 볼 수 있어요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얼만데 0 그럼 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2 F1입니다 맞죠 아 이거로 알 수 있는게 F1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해됩니까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 됐니 그 다음에 F3은 F2를 구하면 F3이 끝나지 맞지 F2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 더하기 1 들어가면 되죠 X에 1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면 F2는 F1 더하기 F1 빼기 4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F2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되네요 맞아요 그럼 다시 셀 F3 더하려고 하면 X에 2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고 F3 집어넣어라 맞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두 개 다하면 얼만데요 F3은 F2 F2 F1 E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여기 나왔죠 F3은 F2가 아까 마이너스 8이었고요 F1은 마이너스 2였고요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8인 됩니까 이해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보면 F3이 얼마에요 지금? 마이너스 18입니까? F1은요? 마이너스 2인가요? 이 두 마리 더하네요. 답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F0 0에서 1 뭐 곱 더하기니까 1 0 이런걸 만들었는데 곱하기면 뭐 역수로 곱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이게 유형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서 풀어야 돼요. 맞죠? 자 31번 봅니다. 자 X하고 Y하고 Z가 있어요. 맞니?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G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X라는 집합은요? 1 2 3 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래 보면 제일 편하죠. 맞니? Y도 1 2 3이죠. Z는요? 1 2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부르고 Y에서 Z로 가는 걸 G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됐어요. 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미애호 두 원수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2가 다르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1 대 1이라고 줍니다. 이 말이죠. 맞지? 근데 지금 여기는 정력과 공량의 개수를 낮기 때문에 실제 1 대 1 대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지금 뭐다? 1 대 1 대응입니다. 1 대 1 대응. 1 대 1 대응.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G도트 F의 치역은 Z이다. G도트 F의 치역은 Z이다. 이 부분 말이야. F 먼저 한 다음에 그 값 G에 집어넣으면 Z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거라고 해야죠. 합산 함수. 맞죠? G도트 F라는 말은 우리 몰래 못하여 합산 함수는 뒤에 못하잖아. 맞지? F 한 다음에 G하면 Z에 나오는 거고 나오는데 그러면 F하고 G 나오면 Z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걸 따졌네. 일단 1 대 1 대응으로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우린 먼저 정리해야 되죠. 문제였어. 이걸 만족하면 함수의 개수야. 맞지? 1 대 1 대응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여기서 이거 1 대 1 대응이래요. 나올 수 있는 거 얼마인데 3페토리 아닙니까? 이해돼요? 1 대 1 대응 때문에 여기서 이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총 6가지가 많아. 그 다음에 여기 3로 가는데 봐봐 지역이 Z야. 그러면 얘들 3개 다 1로 가면 돼. 안돼. 또는 얘들 3개 다 2로 가면 돼. 안돼. 따라서 얘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에서 맞지? 모든 함수의 경우에서 상수 함수의 경우는 빼버리면 되죠. 모든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상수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만 빼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이게 모든 함수가 없는데 얘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얘가 쓸 수 있는 거? 얘가 쓸 수 있는 거? 선택은 두 개씩이야. 그러면 일단 모든 함수의 개수는 이게 3승입니다. 열을까지가 나올 거라고.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지역이 Z로 나왔다는 말은 1 몰빵 가거나 2 몰빵 가는 거는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1 몰빵 가는 케이스 한 개랑 2 몰빵 가는 케이스 한 개 따라서 두 개는 빼줘야 되죠. 이 문자에서 원하는 거는. 맞지? 그래서 이걸로 나올 수 있는 FG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36만원이죠. 이거 6이고 이거 6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여기서 6개 나오고 여기도 6개 나오잖아. 맞지? 이때 얘와 얘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총 3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6입니다. 자 33번 집합 1, 2, 3, 4에 대해서 Fx는 x라고 했어요. 맞지? 맞나? Fx는 x라고 했어요. 그럼 잘 봐봐. 지금 이 말 자체가 어떠세요? 이 말 자체 F1이 얼마이구나. 1이어도 성립합니다. 맞지? 또는 F2가 2여도 성립하고 F3이 3여도 성립한다. 이거 세 개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거 무조건 깡됩니다. 맞죠? 당연히 두 개가 깡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성립할 수도 있어요. 맞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집합 A라고 가정하고 얘를 만족하는 거를 집합 B라고 가정하고 얘를 만족하는 거를 집합 B라고 가정하고 가정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이거나 또는 B이거나 또는 C의 원수의 개수를 묻는 거랑 똑같아요. 맞죠? 그럼 여기 결국 계산하는 거 뭐 있어요? 각각 하나씩 더하구요. 맞니? A A A B A A A B A A B A A B A B A B A B A B B B B B B B A D B A B f라는 함수로 거쳐서 다시 x로 온다 라고 문제였을 때 있어요. 맞지? 이 말 자체 보세요. f이 1대라는 겁니다. f이 1이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죠. 이게 1대1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4가지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4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4가지. 따라서 얘는 4의 상승입니다. 맞니? 자 또는 b가, 그럼 b라는 말은 어때요? 얘가 아니고 지금 e가 2로 간다는 거지. 그럼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얘도 4의 상승. 그다음 얘도 4의 상승이겠죠. 역할이 따라옵니까? 이해됐어요? 그다음, 이번에 두번째 말입니다. a와 b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는 거가? 맞아요?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몇 가지 나와요? 4 곱하기 4죠. 얘는 고정됐으니까. 그럼 얘는 4의 제곱이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4의 제곱. 얘도 4의 제곱입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a, b, c 전부 다 만족하는 거는요. 1은 1한테 쏘고 있고, 2도 그때 쏘고 있고, 3도 3한테 쏘고 있는 경우야. 그러면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밖에 없죠. 이거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계산하면 64가 몇 개 있구요? 3개 있구요. 16이 몇 개 있구요? 3개 빼면 되구요. 플러스 4 하는 겁니까? 64 3번 얼만데요? 192가 에서 48 뺍니까? 더하기 4 합니까? 빼면 얼마 나오죠? 자, 이거 하면 44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44 빼면 얼마죠? 148입니까? 맞아요? 얼마 나옵니까? 답 3번이겠죠, 그러면? 37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니까 20인 정사각형 a, b, c, d 의 변을 따라서 a 에서 출발해서 b, c, d 까지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움직임 거리를 x라고 한다면, 그때 삼각형 a, p, d, x 의 위치에 따라서 a, p, d라는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fx로 하자. 그럼 fx가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x 의 위치가, 그러니까 전 p 의 위치가, p 의 위치가, 삼각형 a, b 위에 있을 때, ab 위? ab 위? ab 위의 탄상이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려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a, d 여기 있고요. 이거 20이에요. 그다음에 p가 이 선상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럼 이 길은 x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삼각형 a, d, p라는 놈의 넓이는? 삼각형 a, d, p라는 넓이는 이런 놈이에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 쌤 이때 fx 넓이는 어떻게 돼요? 1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입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돼요? 10x. 맞지? 자, 중앙학교때는요. 우리 정의역을 적어주긴 했지만 실제로 많이 써먹지 않았어요. 중앙학교때 함수에서는 함수씩 만들면 뒤에 정의역을 정편에 있었어. 맞지? 근데 그것 때문에 답으로 막 하기에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해야죠. 정의역이 뭐냐? 단, 조건이 있죠. 내가 뭐라 했어? p의 위치가 a, b 선상에 있다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2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x는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맞아요? 맞니? x는 0보다는 a에서 출발할 때 있으니까 뭐 0집어로도 상관없어요. 넓이는 0이겠죠? 그러면 0집어로 되고 많이 커 봤자 얼마야? 20이에요. 그러면 내가 같다는 크다 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0입니다. 그럼 20 바로 중까지 넣는 의미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짐하자. 됐어요? 그 다음, 두번째. 이번에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bc. 어. 성분 bc 위에 있을 때? 그러면 또 사각형을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a, b, c, d 있고 이거 적을 때가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의 삼각형은요? 이렇게 돼. 맞니? 자, 그때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요렇게 나오죠? 맞지? 이해 됐나? 그래도 이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계산할 필요조차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fx는요? 쌤, 밑변은 20이고요. 높이도 20이에요, 결론은. 이건 높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얘의 넓이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입니다. x가 전혀 상관없는 상수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 많아? 200 되죠, 200. 그 다음, 3번. p의 위치가 p의 위치가 성분 cd 위에 있을 때 cd 위에 존재 처음에는 같이 위에 있을 때 귀찮고 위에 존재 간단히 위, 존재 자, 일단 사각형을 또 만듭니다. 자,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a, b, c, d p x가 0, 뭐 이 정도에 있대. 아니, x가 아니라 p죠, p. p가 이 정도에 있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삼각형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실제 움직임 거리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e까지 온 게 얼마야? x죠. 맞아요? 이게 x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네. 쌤, 여기서부터 e까지 온 게 얼마야? 60이거든요. 그럼 60에서 x 뺀 게 요 길이가 되겠죠. 60 마이너스 x. 이해됩니까? 맞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요? 쌤, 범위 안 적었는데 범위 적어줄게요. 범위 적어야죠? 자, 요 사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60 마이너스 x가 되는 그러면, 아, 얘는요? 이거 10이니까 곱하면 600 마이너스 10x가 되죠. 네. 이해됩니까? 네.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범위도 구합시다. 쌤, 아까 두 번째 범위를 안 적었죠? 자, 이거는 뭐야? x가요. 20 이상이면서요. 40보다 작을 때요. 맞죠? 여기까지가 20, 요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p는.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뭔데요? x가요. 4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뭐일 때? 60까지일 때? 요렇게 잡아준거에요. 그러면, 자,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거에요. 쌤, 내가 이제 다 적어보니깐요. fx식이라는 거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10x. 두 번째는 200. 세 번째, 600 마이너스 10x. 맞니? 이해되요? 요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있죠. x는 어디부터? 0부터 20점까지. 얘는요. x는 20부터 40점까지. 얘는요. x는 40부터 60점. 60까지. 오늘 60되면 상관없죠? 됐니? 요까지 나왔더라고. 자, 이게 fx입니다. 이제. 이제 뭐하래? 이제 이 문제 다 끝났어. 이때 이 fx 그래프 그려라. 그린 다음에 그거랑 x2하고 둘러싸여 넓이 보아라. 그러면 내가 한번 구해볼게요. 쌤. 이거 지울게요. 잠깐. 이거 보면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쌤. 0부터 20까지. 20부터 40까지. 40부터 60까지가 정의역이고요. 끊어서 풀어야 되죠. 0부터 20까지는요. 10x. 1차함수입니다. 0 집어넣으면 빵 나올 거고 20 집어넣으면 200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과기를 200으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는 1차함수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 이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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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봅니다. 그 다음. 20부터 40까지는 상수함수인 20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반디. 그 다음. 얘는요. 잠시만 봐봐. 40 집어넣으면 200 나오죠. 60 집어넣으면 빵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둘러싸인 넓이는 흰알비 구하는가? 맞니? 맞죠? 이거 적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놓으면 그래프를 안고 해도 풀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도형파트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 넓이고 합시다. 선생님 이거 넓이는요. 위의 길이 얼만데요? 20. 밑배를 길이 얼만데요? 60. 높이 얼만데요? 200. 맞니? 그러면 위, 아래 나오는 건 80이다. 곱하기 높이 얼만데요? 200기가. 곱하기 2분에 나오면 됩니까? 그럼 8천 나옵니까? 이해돼요? 자, 다음은 8천입니다. 8천.